젠마이 아 근데 이거 음악맥 1.09면은 카이조가 아니라 그거여 탐막이야 탐막 탐막이라가지고 카이조 1.09랑 다르게 더 오래 걸릴수도 있어 저 먹어야 돼? 에이 아니죠? 에이 아니죠? 먹어야된다고 저거? 버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거 몇초야? 1분 37초라고? 35초 한참 지난거 같은데 깨주실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와 근데 이 페이지 있을 것 같았어요 45초? 작아지는게 나올수도 작아지는게 나올수도 2분 13초로 님진당 3분 3 2분 9 2분 stat 2분 132 상실한 1분 133 2분 3 3분 3 2분 4 3분 4 단..일..트.. 흐흐흫 아아아아 어떻게 배탐이..어떻게하면 배탐이 5초에요? 문도 엄청 있는거 같은데? 미쳤나봐아 미쳤나봐아 어이게어떻게됨? 어이게어떻게됨? 이걸어떻게해안? 이걸어떻게해안? 넵 으흐 되는구나! united 되는구나 이게! 오오오오오옵 아 아 죄송해요 짧은 맵인데 0.94면은 더럽게 어려운데? 짧은 맵이 0.93면 더럽게 어려운데 이거? 1.5면 뚐루룩 7,0% 4,0% 아, 이건 아닌데? 이건 아닌데 솔직히 저거 약간 뽀록같아요 뽀록 타이밍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뽀록같아 솔직히 전 마지막에서 몇번 갈려는지 알아요? 선생님들 저 2가 갈려요 잘하는 시청자 맵이나 더 할걸 좋아요기를 겁나 떨어지는데 특히 팀프 어 됐다 나이스 아 꽃걸치기 뭐예요? 어 아 이게 됐다고? 나 안된줄 알았는데? 뭐예요? 어 깜짝이야 끝인가? 끝이구나 아까 맵할때 채팅 많이 친거 보긴 봤는데 어 야 타이밍이야 타이밍이야 타이밍 겁나 중요해요 맵이야 이거 이거 밀리나요? 아 밀리네요 아 떨어진다 아니이mmmm Eight 이게 나아요? 옆에 성이네 지금 보니까 오른쪽은 성인데 깃대가 저기 있구나 이야 깃대가 저기 있구나 지금 보니까 오른쪽 벽돌이 성이에요 성